가세요? 영아 씨, 수상 렌즈업부터 가겠습니다. 가운데도 봐주시고요. 가운데도 봐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가수 미교입니다. 자, 오른쪽이요. 내가 놀렸어요. 가운데도 봐주시고요. 왼쪽 끝에도 봐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씨, 전 한 번 더 줘요. 네, 고마워요. 오른쪽이 여기 아니야? 여기 여기. 왼쪽이에요. 여름, 스틱, 스틱. 상태만, 스틱. 왼쪽이야. 여긴 왼쪽이야. 네, 아, 네, 아, 네. 저거 봐주시면 안타까워. 오해좋습니당을 바쁘Ya2. 그 위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